바람이 전혀 없는 밤이 될 거라고 예보를 받았는데 방금 업데이트 된 거는 점점 바람이 세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그 침낭 있잖아요 결정권 여태껏 저한테 있었는데 뽁뽁이가 어울리는지 침낭이 어울리는지 응보를 해서 멤버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김준호씨한테 드리는 게 어떻겠냐 블러스 전 뽁뽁이가 아cultural 나는 그래도 한 번에 데뷔드기에는 뽁뽁이가 나를iscover 그런 were 다 죽어 그렇게 원하지 우리가 물건도 뽁뽁이 달면 안 부셔지잖아요 뽁뽁이 달고 자면 굴러가도 절대 어떻게 되는 거야 뽁뽁이 근데 다음 복주부터 못 볼까봐 하여튼 형과 건강을 위해서 침낭을 하겠습니다 둘 거 끝났어요 끝났어요? 그렇습니다 고민을 했는데요 기온이 엄청 떨어져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것 같은데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? 침낭을 돌려주는 것까진 좀 그래도 침낭에 대해서 마지막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쯤은 제가 어떻게 뽀뽀기에서 자란 소리이잖아 아까 제 수건 버렸을 때 그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? 저 밑에서 제꺼 아우 얕다 두려움길 한번 드리겠습니다